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슬리스4 비잔티움 제국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시간 약 90년 남았습니다. 90년 남았는데 머가이든 프로빈스는 이탈리아, 이베리에만도, 그리고 프랑스의 영토, 저녁 모두 다 먹고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 요크샤이어라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미션 미션이 아니라 신성로마제국, 아 신성로마제국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감히 그 거지같은 신성로마제국을 따위랑 비교를 하지? 어쨌든 죄송합니다. 로마제국,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좀 초반에, 초반이 아니죠. 중반때 한 1600년도, 한 1600년도 초반에서 중반 사이때 제가 좀 유럽쪽으로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아랍쪽으로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아 큰일났네요. 노래 꺼. 됐고. 갑시다 유로파이브슬리스4 비잔티움 제국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 휴즈 언제까지냐, 그리고 페즈도 먹어야죠. 페즈. 만약에 이 로마제국을 못 만든다면, 또 설문지 가야지 뭐 어쩔 수 없겠습...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설문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꼭 해보는... 해봤으면 하는 나라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웨이 꽉쳤네요. 25, 571. 싸다싸! 올려올려 탱크트리 쭉쭉 가자! 그린코트. 아, 백두컵 벌. 돈 더럽게 잘 벌리네. 아, 이거 업그레 해야되는데, 그지같은거. 내가 함부로 꺼져, 게르만놈들. 니들이 뭐라고 지금. 감히 지금 니들이 뭐라고 지금. 비잔티움님 상대로 지금. 신성한 로마제국 상대로 지금. 평판 필요 없고요. 러시아. 뺏을 수 있네요. 근데 굳이 뭐 러시아 뺏어? 니 뭐... 동방족에 수자해라, 너. 너 가져라, 이놈아, 씨. 됐고. 인력 떨어지는데, 어디야? 아, 여기구나. 300연대에서... 337. 보급한게, 42. 나쁘지 않아. 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기명 늘려. 유럽에 있는 분에는 기명 늘립시다. 우리가 이제 쪼보이. 휴전. 무리타니아, 그리고... 그리고... 저렇게 있단 말이지. 34년. 스위스. 트리오. 오스제 독립 보장. 뭐야, 이거. 콜 걸렸나? 콜 걸렸나 보다. 재종교 A 건의받고. 올 스태트 옮고요. 뒤지려고, 이놈들이. 됐고. 유럽 전역이 덮쳐서 내가 이길꺼야, 이놈들아, 이 씨. 아, 이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패즈. 얘, 휴전 언제까지야? 라고. 월호. 티니스. 보헤미아. 송하위. 비잔팀. 32년. 4년 남았지? 준비해, 전쟁. 전쟁 광이야, 내가, 이놈들아. 인력. 와... 오마... 오십만씩 차네, 오십만. 클래스가 다르죠. 증권거래소 필요 없고. 허허, 이건 아참, 이거. 덕걸래 가야지. 에이, 증권거래소 가자, 야, 이 씨. 야, 주식 사고, 주식 사고, 팔고, 이래라, 이놈들아, 이 씨. 서투른 외교. 오, 성기능력, 감사합니다. 위신 100이죠. 반정도 받아요. 서투른 외교. 이 그지 같은 놈. 이거 유럽이랑 한번 싸워볼까, 이거? 카사크 침략. 위신 감사합니다. 쓸모없지만 굳이. 와인무역. 음, 와인. 좋아요. 티니스 뭐야. 아라곤이랑 싸우네. 러시아 중3 뭐랴? 러시아나 치러 갈까? 일본. 명나라 불안된. 명나라 불안된 오면 넌 멸망이야, 이놈아. 사면 초 가라고 들어봤니? 러시아 이거 원점 갈까, 이거? 짜증 난데, 이 새끼. 아, 참 짜, 근데. 러시아 지금 칠대가 아니야, 지금. 지금 러시아 놈들이 아무리 짜증나도 지금. 러시아 칠대가 아니에요. 패즈 클라인 날쬐 주고, 빼. 아무리 내가 저 새끼들이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아, 스탯 쓰레기네. 뭐야, 이거. 야, 잘라, 잘라. 주식 거래나 해라, 이놈들아. 개미들아, 주식이나 사라. 국가 채권 사주면 더 고맙고, 이놈들아. 설탕 가격 폭등이다. 설탕은 한때 마그래브나 중동에서 수입해온 희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세계가 개방되고, 도시 사람들이 구입력이 증가하면서 설탕은 여전히 사치품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저렴해졌습니다. 하는데 가격이 올라갔네요. 아,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가? 어쨌든, 케이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뭐야. 저 새끼를 매우 패라. 이메투가. 야, 이씨. 야. 개 손해봤죠, 여러분. 손절했어요, 손. 야, 튀니스민족주의자. 31년대. 아, 개 손해봤네, 이것도. 인력 4천 10차고. 테크 올려주고. 신학자로로 가셨네요. 얼마면 돼? 엇글해, 엇글. 연대만의 성장. 군대가 점점 많아질. 나이스. 6이네요. 어디지? 하도 용토가 크다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 여기 근처에 있던데, 여기. 여기 올라갔네요. 프랑스, 네덜란드, 명나라.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봐. 여기 식민지나, 여기 털어버려. 명나라, 여기. 여기 싹 다 먹어버려, 이거. 잉글랜드가, 씨, 야. 잉글랜드가 남미 다 처먹었네. 나쁜 새끼. 133 왕. 아, 씨. 큰일 났다, 야. 이 무능한 새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다니. 부당이. 부당이 취할 수 있지, 뭐. 우리 같은 제국이. 15. 기명 하나 뽑고 있고. 동맹. 콜 걸린다 해가지고, 나 처벌한다 해도. 나 처벌해도 어떡하길. 이거 짱인데, 지금. 처벌하던지. 처벌하세요. 처벌해봐, 이놈들아, 씨. 나 치면, 명나라도 와, 이놈아. 러시아? 봐봐. 수준 떨어지는 놈? 우리 군내 반토막밖에 안 되는 러시아 따위가 감히. 사기. 우리가 4등. 프랑스 높네. 규율. 전세계. 저희가 1등이죠. 전문성. 군내 전문성. 저희가 1등입니다. 크. 뭐. 실롬 뭐야 얘. 실롬 97. 뭐. 여기 섬에서 뭐. 놀고 있네. 어? 보석 나오네? 야 신론 플레어 행원하겠다 원래 스리랑카에서 보석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하죠 콩고 야 콩고 크다? 뭐야 얘? 누구 땅이야? 브리타니 브리타니 브리타니야? 라이브 미국이야? 나이스 시민 신앙의 통합 만정도 감사히 받도록 하고요 만정도 주고 싶다는데 뭐 받아야지 미치겠다 야 시간 너무 없다 야 강도기족 시민 충성도 떠올도록 하고 어 뭐야 아 이 새끼들이? 아 시민 아예 성지자구나 아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성지자 충성도가 높은 거였네요 인연 동맹 브리타니 카스티아 민족주의자 터지던지 동방정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카스티아 문화 아 주 터졌구나 상신용 무역 아이고 난리 났네 외교 넘쳐나네 이거 시리아 아제르바이전 아르메니아 나폴리 불가리아 필요없고 튀니스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베니스 담가버려야 되는데 아이르 요기 이렇게 먹어야 돼요 요기 저번에 포르투갈 때 여러분 아셨죠 이베리아가 요기 아조레스 마데이라 카나리아스 이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프랑스 먹으면 시간 안되겠다 아무리 성전이다 이새끼야 뭐야 잠시만요 어떤 새끼 오는거야 아이씨 두렵게 많네 갈수있죠 와 공성이 뒤딱박스네 공성전문가 15% 야 바꿔 바꿔 장군 공성전문가는 개뿔 개뿔이 공성전문가야 이씨 졸라 무능하구만 바실리카 굳이 돈에 지금 노예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훈련소나 올려가지고 인력이나 뻥튀기 하자 러시아 불만? 저새끼가 찍는다면 못찍지? 공격 찍어버릴까? 행정 구 너무 안올라간다 이념찍기가 애매모아한데 이거 4템 6주이자 여기 그라나다 산질던데 페레라 민족주이자 어딨어 갈수있죠 순위파로 다 개종했네 다행이다 야 제국주의 걸 그랬나 귀찮은데 제국주의 걸면 그냥 금방 점수 올라가는데 수도무 털면 344 애매모아네 이거 비하인드 동중 놀고있어 봐볼까요 제노아 로 로만의 로만의 야 로마 엠파이어 미친 야 SPQR 만들어야되네 미친 아 진짜 큰일났다 좋댔다 아 로마 무조건 만들어야되구나 저 미션 깨려면 패즈 털어버리구요 그린코트 뽑아가지고 공성시켜요 그린코트 뽑아가지고 그린코트 뽑아가지고 테즈 먹고 테즈 먹고 이베리아 먹고 모로콘 몇번 쳐야겠네 전략에요 버니 보헤미아 보헤미아 아 아 맞다 탕헤르 그치 담가 담가 건방지게 형이 까라면 까야지 장군 누구 돌아가셨어? 사보 휴전 끝났구요 사보 휴전 끝났구요 사보 가야되는데 이씨 나 달리자 안되겠다 야 애들아 시간이 없다 어쩔수 없다 달려 달려 지금 너무 시간이 축박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미친 어떻게 야 아이니더 시간 시간이 없어 미치겠다 이거 강행군 교전 코어거리 아 애매모한데 이거다 코어거리 가자 아이니더 시간 프리스 기미어 시간 아이니더 시간 시간 아 시간이 없어요 아잇잇잇잠 잠깐만요 브리타니 공화국 꺼지시고요 까부지마 형 바쁜 사람이야 지금 지금 너 따위 상대할 시간 없다고 미카엘 성화 날라갔네요 받아 자 업그레이주고 외교일까 외교 야 뭐 빨리 모로코 담궈버리고 49점 탕에르 먹고 페즈 먹고 요기 먹고 이렇게 될래나 견적 뽑아봐 아 아 졸라 비싸 야 졸라 비싸 아 세비야까지 못먹겠네 이거 세비야까지 먹고 털었죠 뭐야 이씨 개새끼가 잠시만요 군대 어딨냐 나이스 갈 수 있죠 424 424 어 어 역시 나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아이씨 장군 돌아가셨네요 하나 뽑아 아 이 무능한 새끼 뭐야 잘라 잘라 아 이 정도는 떠야지 최소 양심이 있으면 얘 어딨어 바꿔주고 뭐야 에이씨 네돌라운드 새끼 개새끼 진짜 이씨 밀어 이씨 뒤 담궈버려 개그지같은 새끼들 이씨 들어오시던지 산집했더니 내가 먹어주마 이놈아 이씨 와우 이씨 공성사 박혔죠 아 이 그지같은 놈들 외교가 쓸 데가 없네 외교 쓸 방법이 이거 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게 많이 들긴 하지 외교가 당일을 먹었죠 66점 어차피 두 번 먹어야 되니깐 오버해서 먹지 마갈까 하나 둘 셋 넷 아 이 정도는 먹을까 귀찮은데 어차피 두 번 먹어야 되잖아요 윌란 삼성 공성 2박혔네 불쌍한 보헤미아 맨날 맞고 다녀 안 맞는 날이 없어 보헤미아는 이씨 나 좀 그만 좀 괴롭혀 이놈들아 이씨 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어 하 이 유러피아 코쟁이 놈는데 장난 아닌데 군사수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씨 아 이 저새끼가 진짜 뒤지려고 뒤졌어 이씨 네덜란드 야 네덜란드에서 정벌 가자 참교를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인도? 인도에도 열심히 싸우는구만 아 아 이 정도 이게 뭐야 너 뭐하니? 와 돈 뒤따맞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권력을 빼앗는다고요? 천만에요 이거는 그저 32B 형신을 따르는 평범한 행정부 인수 인수저자로 국가행정령 48 58-D를 따르고 보조양 3 8 12B 법령 48-9 그리고 측령 3W-4 이후에 조정 된 특정된 이 새끼들 진짜 야 빨리 이놈들아 단두데로 가져와라 권력이야뿐입니다 이해하기 힘드신게 뭐가 있습니까? 폐하는 모든거에 이 모든 것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야 저 개새끼들 빨리 단두데로 가져와라 이 새끼들아 야 저 새끼들 미쳤나 지금 이 새끼가 지금 아 아 안돼 이거 누르면 안돼 이씨 이건 안된다고 이거 안돼 안돼 이거 관료공화정은 안돼 이씨 아 진짜 공화정은 안된다고 진짜 공화정 가야 36위여 아이씨 에 난 모르겠다 아 그럼 그래 모든게 다 법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군 24위여 아이씨 아이씨 위치 Bun 일회 아이씨 왕 아이씨 큰일났따 스Sec 은 최고위원 한번 공안전 보고 싶은 분들 있을까봐 제가 바꿔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시청자를 생각하는 레이지 유튜브 아 얼마나 좋습니까 좋댔다 야 아 괜히 바꾼거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괜히 권력이 안간거 같은데 이 군대 뽑는 다음에 가도록 하죠 아 루카 따위가 됐고 공성 2, 1 아 이거 큰일 났 것 같은데 이거 와인 무역 느낌이 싸는데 지금 가슴에 비수가 찔려오는데 지금 느낌이야 이거 수도가 싸보이이듯이 싸보이 어디야 수도? 아 여기구나 왈리스 공성하러 갑시다 아 괜히 싸인한 것 같은데 글씨같은 서류에다가 이거 혁명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야 정통올려 혁명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무산자운동 건의봤고요 네덜란드 놈들 미쳤나 덤벼봐 이 놈아 뭐야 이거 지금 네덜란드가 야씨 니가 무슨 상인 따위가 감히 돈 좀 버니까 이제 베는 게 없나보네요 시민 제가 시민한테 얼마나 땅을 줘야 되는 거야? 몇 퍼 요구하는 거야? 20%? 시민들이 왜 이렇게 땅을 많이 요구해? 됐고 성직자 무슨 시민들이 이렇게 땅을 많이 요구하냐? 참 바보 최고공화국 뭐야 이거? 안정도 월배자치도 정통소 박사 낸 다음에 또 왕정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왕정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왕정까지 왕정으로 갈 필요 없겠 미친 네덜란드 놈이? 네덜란드 치러 가야겠구만 이거 아 이거 괜히 사인했어 이거 아 진짜 이씨 난리난데 이거 아 너무 안일하게 했다 내가 이씨 코 다 박긴 했나? 아직 안 박았네? 뭐야 이거 아 미치겠는데 이거 프로투어 민족주의자 45효인데 아 무리하게 공화정만 안 박았었으면 개고생 안 했을 텐데 개나댄다 너무 너무 나대는데 네덜란드가? 상인공화 상인 따위가 지금 미쳤다고 지금 나한테 나대는 거야? 저 새끼 다 물어갑니다 상인 따위가 지금 주제로 모르고 빡쳤습니다 그냥 밀어버려 내가 지금 관리하기 힘든다 해가지고 지금 막 나갔는데 맞아야겠어 아 미친 네덜란드가 왜 막 오냐? 아 이거 군대를 늘릴 수도 없고 막 한 50년대씩 뽑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아 이거 막 오니까 관리가 안 돼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문화 바꾸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잔혹한 자 이 무능한 새끼 안나온다 스탯이 아 이 새끼 시간날때만 막 들어와 아 공성사 파키네 6인 4 일치된 기도 아휴 외교로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나 좋은 놈들 아이씨 코 박혔나요? 불만도 떨구고 코어 비용 좀 나오겠는데 에티오피아 관계도 항상 받을만한 거 성규력 무역 효율 아 돈 말고 군사 관련된 거 없나? 군사 약하다 루카 개정 됐고 루카 개정 됐고 루카 개정 됐고 다음에는 보호판계 올라가네? 보호판계 올라가네? 보호판계 올라가면 한 50년대씩 뽑을 수 있겠다 야 그냥 뒤져 쏘우시는데 뽑았으면 이제 튕니스 민족주의자 아라곤이 뭐야 튕니스 민족주의자 튕니스가 아라곤한테 털리네 아 이거 공성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공성했어야 되는데 이씨 뭐야 언제왔대 저긴? 76년대 아이 씨 네덜란드 꺼지세요 72점 포르투코 받고 어...실롬...누구야? 명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잠시만요 명라야 야 너 뭐니 이거? 비종국 러시아때문에 그런가? 정신나간 놈들 감히... 노릴때가 있고 안노릴때가 있지 털었다 아비뇨 됐고 너는 여기 내려가고 바쁘다 바쁘 그걸 받아들여야 굴러다보니 어떤게 도망가면 여기 포르토코 박힌 다음에 먹도록 하죠 제노아에서 뒤지려고 제노아가 독립 개뿌리 독립이요 됐고 독립이 쉬운 줄 알아 이놈들아 감히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독립을 하려하다니 건방진 놈들이 이러고만 됐고 코어 박히고 먹도록 하죠 어차피 다 먹어야 돼요 여기 이탈리아 땅도 먹어야 되긴 하지만 프랑스 땅도 먹어야 되거든요 분리주자 기운 덤벼이 놈들아 군대 하나 아랍쪽에 배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업 어우 바쁘다 바쁘 그렇고 네